시장을 정말 예측하기가 어려운데요. 다음 주 시장 예측 한번 해 주시죠. 요즘에는 이 노스트라담으로서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참 이게 정확하게 만약에 지수를 예측한다는 건 사실은 상장자 있는 2천몇 개의 종목 주가를 다 예측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수를 정확하게 1%만 예측할 수 있잖아요. 정확한 방향으로.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최고의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게 이제 계속 쌓일 테니까 하다못해 그냥 ETF로만 왔다 갔다 해도 어마어마한 돈이 되겠죠. 그만큼 지수 예측은 어렵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일단 코스피 시장이 생각보다 좀 강하기는 했어요. 그러면서 박스권 상단까지는 왔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게 저는 박스권 장세를 전망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도 시각은 크게 변하지는 않았어요. 박스권 상단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돌파할지 안 할지에 따라서 또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박스권을 돌파한다면 새로운 패턴이라고 봐야겠죠. 박스권 돌파하고 더 간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박스권 상단에서 맞고 떨어지면은 박스권 하단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다음 주가 중요하죠. 다음 주. 정고점을 뚫고 하면 갈 것이냐 아니면 부위 칠 것이냐. 근데 일단 박스권 상단까지 왔기 때문에 조금 주의는 하실 필요가 있겠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금 주의를 하신 다음에 혹시나 박스권 상단이 뚫리면은 그때 가서 이제 비중을 다시 확대해도 상관은 없으니까. 지금은 코스피가 박스권 상단까지는 왔다라는 점은 염두하시고 대응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시장 전망도 이제 이번 주 실적 얘기인데. 네. 실적 얘기가 참 많이 나오죠. 네. 1분기 실적 컨서스가 상향되는 종목군을 보자. 네. 이겁니다. 제가 한 두세 번 정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단순히 실적 전망치가 높다고 좋은 건 아니다. 네. 실적 전망치가 수정되고 수정되고 수정되는데 상향상향 상향이 되냐. 이게 중요하다. 네. 이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증권사에서는 실적 전망치를 수정합니다. 한 번 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3개월 전에 한 번 내고 2개월 전에 한 번 내고 실적 발표 2주 전에도 내고 계속 수정해요. 그런 수정치의 전망, 종합치를 봤을 때 FN 가이드나 이런 데서 전망치를 종합해서 내잖아요. 그런 전망치들이 올라가는 그런 종목군들을 중심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섹터로 말씀드리면 철강, 반도체, 화학 그리고 하나 더 하면 자동차주 이 정도입니다. 근데 지금 철강이나 반도체는 좀 많이 올랐고 상대적으로 화학이랑 자동차가 좀 덜 오른 것 같아서요. 이런 섹터 내에서 한 번 실적주를 찾아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대표님은 이제 다음 주 시장을 좀 어떻게 꺾일 거라고 보시는지 어떤지 참 어려워요. 저는 사실은 지금 과하다고 보는 입장이라서 나스닥 지수가 또 전고를 왔어요. 그렇죠. 근데 이 적정 가치로 계산을 하게 되면 분명히 오버슈팅은 맞거든요. 그러니까 3,150포인트 돌파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또라또라또라도 다시 또 코스피가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와 이게 나스닥이 완전 날라다니니까 요즘에.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그 날라다니 이유 중에 하나가 IT 계열들에 대한 강세 흐름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 근데 제가 볼 때는 제가 이 느낌을 언제 받았냐면 리몬브로스한테 전해받았어요. 이게 아무리 봐도 이게 하락을 할 것 같은데 안 하락을 해. 그럼 하락하다고 시장이 되니까 종목이 막 급락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다 역적이 돼버려요. 그 지금 분위기가 딱 지금 분위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죠. 선물 깨어지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제 코스닥 개별전 움직인다고 보고 있는데 제가 4월 중순이냐 5월이냐 얘기 드리는 거는 지금 추격매수 할 자리는 절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올리려고 하면 제가 나스닥도 좀 특이하다고 보는 게 자금이 무한정일까라는 생각이 요즘에 들어요. 거기다 지금 가상화폐도 조금 덜컹거리기 시작했어요. 네 맞아요. 이번 주 변동성이 엄청 컸어요. 네 뭐 일론에는 김치 프리미엄이 빠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다더라도 지금은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대한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 거래소 종목 큰 거는 아직도 하지 않는 게 좋다.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공매도도 있고 공매도 때문에라도 5월달에 또 기재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코스닥 150 종목도 더러운 종목으로 좀 하시자.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 우승할 수 있는 종목을 보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라면 저는 굉장히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추경 매수보다는 눌림 매수 위주의 소용주로 대응을 전략을 잡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시장들 많이 궁금하시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다양하게 또 구체적으로 받아볼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장중의 정보를 받아보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장중이 제일 중요하죠. 네 그래서 장중의 제가 여러 가지 정보들 그리고 교육 관련된 내용들 다양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카메라를 열고 되시면요.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를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장 받으시고 링크 누르시면 함께 할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들 같이 나눠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대표님과 함께 정보에 사냥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사냥을 하려면 지도를 잘 찾아야 됩니다. 네 그렇죠. 매주 일요일 저녁 8시부터 9시까지 이델리 맵에서 지금 급등하는 정보가 무엇인가 라는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요. 또 오셔서 다양한 정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